미칸코 미러는 머리가 아픈데 일단 이렇게 이기면 돼요 하하하하하하하 이 뭔 음 오 좋아요 아 이구야 랩 미칸코니? 미칸코인데 아니 정보를 너무 주는데 참 이쁘라래 2세트 카이저 벌로세우 봅시다 나도 그냥 버틴다 생각하면은 그냥 할순 있거든 하하하하하 그냥 버틴다라고만 치면은 버티는거 되긴 할거같은 홈배긴 한데 지금 어떻게 하든 원턴은 안나거든요 어떻게 하든 원턴 나는 그런건 아니라서 일로전 오버카우스 일단은 미리 좀 깔아놓고요 이렇게 써서 베지션드 솔즈 그리고 돌아가지고 조파 소아나 이게 아라베스크 카미쿠라베 있고 파괴수가 있을랑 없을랑가 다정돈데 여기 소아로 약속가 줍시다 저는 아니면 이거 쥐도의 검 참고사항이지만 저렇게 되면 서로 데미지 2천받고 쥐도의 검 떨어집니다 아 연대 영속이든가 일단 따로 2천받고 쥐도의 검이 영속으로 떨어지고 미호게새가 발동할 수 있어요 데미지 스텝이라 발동 못하는게 약간 힘내요 음 해결은 되는데 내 손패가 해결이 됐으면 빨리 해결이 됐을거에요 근데 내 손패가 해결이 안되죠 미칸코여도 미칸코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구 또 했니? 일단은 풀 2소시키구요 아라베스크 하래효과로 장착하듯 안되요 그 얘가 얘가 장착하고 있는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은 그냥 대상 미칸코를 대상이 안돼 이거 쓰면은 이 친구 자기꺼에 걸어야되면서 아니면 안돼요 아니면 안돼 모르나보네 화충무 데려옵시다 이거 써서 손해인가? 약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좀 소소한 뭐..뭐 있냐 아 예 찌즈키에 찌키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충무 두번째로 항상 까먹는다 상대꺼 상대꺼 하나 살릴 수 있는거 까먹어요 항상 자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라베스크를 너 너 가져 후우리를 그냥 꺼내요 띄울 거예요 네 네 의식준비 카구라 그렇지 헵리리아 잘가 카구라 이 카구 알면은 그래 카구라에 반내야지 우리 우리 어 오 예 오케이 이거랑요 이거랑 이거랑 덮어주세요 천 난 그럼 최선인 경우만 합시다 안녕하세용 똑바로 치워와요 니 오게 돼 아니야 하리야 니가 일어나 니가 제외돼서 괜찮을거같아 배틀 하이업 니칸코 미러는 머리가 아픈데 일단 이렇게 이기면 돼요 하하하하하하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렇게 이기면 돼요 우허우